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에 민경우 국토본 상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이 도표를 보고도 사전투표 하라고 하는 자는 간첩입니다 라는 그런 아주 강경한 그런 언급 함께 6개 지역구의 선거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선 서울 영등포울 지역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2020년도 21대 총선은 그야말로 아주 비정상적인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은 너무나 정상적인 두 가지가 뚜렷하게 대조되는 선거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도표는 상단의 21대 총선 그리고 하단의 20대 총선이 같은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울 지역구를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하단에 있는 푸른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a하고 그리고 바로 상단에 있는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b입니다 a는 정상이고 b는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b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바로 조작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선거를 조작했다면 범죄자들은 아무리 완벽한 완전 범죄를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재검 표장에서 다양한 위조 투표자들을 범행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이건 못지않게 뚜렷한 흔적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범죄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몇백 분이 분석한 결과를 보고 이것은 사전투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잠정 결론을 내고 바로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선거였던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졌던 20대 총선 서울 영등포에서는 권영세 새누리당 후보와 신경민 민주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여러분은 도표의 가장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보라색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보라색은 권영세 새누리당 후보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각각 얻은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이 보라색을 여러분들이 푸른색으로 동그라미를 딱 치놨죠 정상이라고 불과 권영세 새누리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마이너스 2.1%입니다 반면에 신경민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플러스 2.5%입니다 결국 두 후보 모두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에서 오차범위가 1에서 3%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 영등포의 유권자들은 수십만 명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참여했습니다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오차범위가 1에서 3% 정도 적은 그런 선거 데이터를 자연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상단을 걸 한번 보겠습니다 21대 총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의 선거 데이터는 아주 다릅니다 대단히 비정상적입니다 절대 자연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박용찬 미래통합당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49.5%를 얻었고 사전투표에서 36%를 얻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무려 차이가 마이너스 13.5%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현대통계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대단히 자기적이고 인공적인 숫자입니다 선거의 경우는 표본수가 몇십만이 되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투표, 조작이 없는 투표라면 1에서 3% 정도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박용찬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마이너스 13.5%입니다 사전투표가 무려 당일투표율보다도 13.5%나 많았던 겁니다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이것을 통계적 변칙이라고 부르고 이런 선거 데이터는 만들어진 숫자 혹은 조작된 숫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규모의 조작이 없었다면 특정 후보의 투표율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이처럼 마이너스 13.5%의 차이가 도저히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민경욱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1959년생으로 그 어려운 설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통계를 볼 수 없는 그런 까막눈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한편 김민석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8.1%를 얻었고 엄청난 숫자를 얻었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43.6%를 얻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의 경우에는 14.5% 플러스 14.5%를 얻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4.5%가 더 많이 얻은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투표인 경우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유사해야 되고 거의 차이는 1에서 3% 정도가 나오면 정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십만 명으로 이루어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영등포 유권자들이 1에서 3%의 오차범위를 벗어난 무려 14.5%의 차이를 보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의 득표율보다도 김민석 의원 경우에는 14.5%가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대규모의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중요한 정거물들입니다 대부분 판사들이 이런 정거물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과학적 사실이 정거물로 채택될 수 없으면 뭘 가지고 정거물로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그런 구체적인 위조투표지라든지 이상한 투표지도 중요한 그런 정거물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이 선거 데이터 범죄자들은 반드시 데이터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하단에 있는 푸른색으로 동그라미 오차범위가 1에서 3%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20대 총선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서울 영등포의 유권자들이 보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13% 16%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서울법대 출신인 김기현 씨, 서울법대 출신인 권영세 씨 두 눈을 크게 뜨고 양심의 손을 얹고 잘 이 데이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저는 서울법대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과 달리 당시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사법고시를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까 이 서울 영등포 사례는 바로 전국에서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독려한다 정말 참 문제가 많은 것이죠 두 분 다 앞으로 역사적 죄인으로 저는 기록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사실과 과학적 사실이나 과학적 법칙 앞에 아주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가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그런 더하기 빼기를 통해 가지고 바로 21대 총선이 20대 총선에 비해서 어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